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우리가 연로하신 노년층들께서는 지난 시절에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경제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해오신 우리 국가족으로 고마우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8.1%고 전체 노인 절반가량이 빈곤층에 속하면서 경제 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십니다. 2006년 노인빈곤율은 14.3%였는데 몇 년 새에 이렇게 가파르게 노인빈곤율이 증가해서 노인빈곤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노인 웰빙지수가 전세계 96개국 중 50위라고 합니다. 특히 소득 안전성 부분이 스리랑카 43위 중국 48위보다 훨씬 낮은 80위를 기록한 것은 선진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나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노인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가 진전한 선진국이고 제대로 된 복지국가일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노인빈곤 해결을 위해서 지난 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통과시키고 7월 1주부터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점차 기온도 차가워지는데 주변에서 소외된 노인분들은 없는지 잘 살피고 앞으로도 노인빈곤 해결과 행복한 노년을 위해 어르신의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적 장치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결정이 났을 때 전 국민들은 눈물로 감격을 했습니다. 3수 끝에 어렵게 유치된 평창 동계올림픽 게임이 성공 개최가 될 것이라고 전 국민들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텐데 사실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개폐식 경기장은 4만 석의 규모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2017년 10월까지 준공되어야 하는데 절대 공기는 2014년 절대 공기가 30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직 설계도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릉에 지어질 스피드 경기장은 2017년 2월까지 준공이 되어가지고 올림픽 전에 국제 경기를 반드시 한 번 개최해야 한다는 룰이 있는데 이것 역시 절대 공기가 30개월인데 그러면 2014년 8월부터 착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공사 발주를 못하고 있고 언제 발주될지 모르는 그런 실정이라고 합니다. 활강 경기장 건설도 환경단체의 공사 방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찬바람이 나기 시작하고 곧 특히 강원도 고산지대에는 땅이 얼기 시작하면 공기총은 아예 못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는데 과연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위, 문체부, 강원도 이 세 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하는데 총리실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 정부가 우리 세뇌리당 의원으로서 우리 세뇌리당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 이것을 어떻게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기부를 만들 것을 점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저께 여야 간에 세월호 특별법 합의를 토대로 해서 어제 안산에 있는 유가족들을 뵙고 왔습니다. 앞으로 진정성과 정성을 다해서 유가족 부직장이 최대한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는데 좀 미흡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유가족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이 문제가 월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합의의 후속 조치로서의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정부 조직법 정부 관련 조직법이 좀 많습니다만 그리고 일명 미무원법 이런 것들이 오늘부터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그래서 10월 말에 이것이 완결될 수 있도록 TF팀을 가동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도 물론 옆에서 함께 거들고 함께 하겠습니다만 우리 정책의자님께서 그동안 주도해오셨고 그래서 의자님께서 좀 고생을 많이 해주셨을 것 같은데 이따 좀 연결해 주실 부탁을 드리고 정책의자님께서 관련 상임위 간사님들이나 또 전문 의원님들을 모시고 TF팀을 만들어서 해주실 것으로 계신데이 됩니다. 오늘 의총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의 원망한 진행과 예산심 그리고 각종 법안들의 심의결 관련한 것들을 보고를 의총의자님께 드리고 앞으로 정기국회가 차질 없이 비록 한 30일 정도 차질을 빚었습니다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과 보고를 올리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매년 저희들이 덮고 있는 부실감사라는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분리국감을 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결국 국회 파행으로 당초 계획은 물 건너갔습니다. 사실 이런 혼란으로 인해서 정부 부처를 포함해서 피감기관들의 그런 시간적 또 금전적 정신력 피해는 매우 컸습니다. 우리 국회는 겸허하게 먼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늘 되풀이 되고 있지만 폭로성 국가 그리고 민생과는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정치 싸움 절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기업인들의 경제활동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반하는 무차별적 정인 채택 이거는 반드시 저는 건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일부 상임위에서 대거의 기업인들을 정인으로 지금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여야 간의 지금 논쟁도 지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매년 과거에 이런 태행들이 구태들이 되풀이 된다면 아마 국민들은 아마 곧 폭발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번 국감이 시간은 좀 짧지만 민생 국감 또는 정책 국감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여야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노인의 날입니다. 경로 효친 사상을 앙양하고 노인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제정된 오늘 노인의 날입니다.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고치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오롯이 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우리 결의의 역사가 시작된 4346주년 개천절입니다. 개천절은 문화민족으로서의 새로운 탄생을 경축하며 하늘에 감사하는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왕검이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날로 단일 민족의 자긍심과 역사적 섬취를 기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 보면 일제는 의도적으로 단군조선 역사를 신화로 폄하했습니다. 이는 일제가 역사를 조작하고 민족의 뿌리를 없애려는 일제의 만행으로 일제에 저항하는 민족정신의 구심점을 없애려는 것에 기인한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현대사가 굴절 되고 또 역사가 왜곡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훼손된 역사와 영토의 정통성을 되살려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고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여 침체된 경제를 살려서 선진 대한민국 평화통일 대한민국으로 도약해야 하는 역사적 사명을 반드시 이룩해야 합니다. 개천절은 우리나라의 생일로 국경일 가운데서 가장 원대한 뜻을 지녔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더 높이 기려야 할 기념일입니다. 우리 정치권도 홍익 이념을 오늘에 되살려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편가르기와 갈등이 없고 서로를 존중하며 잘 사는 그러한 세계 속에 우뚝한 우뚝선 대한민국 건설의 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 상황이나 소득 상황에 관해서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당이 앞장서서 추진한 노인복지 정책 그리고 내년에 시행될 정책들에 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는 420만 명의 어른들께 최대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44만 명이 확대돼서 464만 명에 대해서 최대 20만 4천 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올 7월 기준으로 임플란트 보험급여 적용이 시작돼서 4만 명에 476억 원의 재정이 지원되고 있고요. 경증 침해에 대해서도 침해 특별 등급 장기요양 5등급 제도를 도입해서 올 7월 기준으로 5만 명에 1,7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홀로 사시는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말벗이 되어주는 독거노인돌봄서비스가 27만 명이 수혜자인데 728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지원될 예정이고 내년부터 그다음에 골절 중증질환으로 수술하신 분들이 집안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 준비나 이런 것이 어려워서 단기 가사 간병서비스를 금년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7천 명에 24억 원의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무료 독감 예방접종기관을 기존의 보건소에서 전국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해서 662만 명이 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됐고 어르신 일자리 예산도 올 대비 2만 7천 개 일자리가 확대돼서 올해 31만 개에서 33만 7천 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야당의 근거 없는 공격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경로당 냉난방비와 급식비 문제는 예산 제도 때문에 국회에서 정액하기로 이미 당정협의를 마쳤던 그런 사안입니다. 다음 내년 예산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은 이미 정부 안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확대하고 어린이 A형 간염 무료접종, 에너지 바우처제 신규 도입 등 많은 민생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만 먼저 정부 예산에는 미반영되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액하기로 사전 약속한 조금 전 언급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국비 지원 586억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만 원 인상 동계논 이모작 직불금 10만 원 인상 이런 것들은 꼭 반영되도록 할 것이며 정부 안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영유아 보육요 지원을 위한 표준 보육비용 인상 참전 명예 무공 영예수당 인상 현장체험형 일자리 확대 등 민생 일자리 관련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상임위 단계부터 노력하겠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 보도에 복지 예산 6개가 지난해에 대비해서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을 파악하지 않고 제대로 되지 않은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바로잡혔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예산이 깎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지원 방식을 신축에서 매입으로 바꾸었습니다. 예산 효율화를 가지고 오기 위한 것인데요.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개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재원으로 더 효과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가정양육수단이 삭감되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단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가정양육수단 총액이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만 영유아 수 자체가 감소된 데 따른 자연 감소분하고 어린이집 이용수가 확 늘어났기 때문에 어린이집 미이용하는 수가 줄어든 관계로 조정된 것일 뿐입니다. 신생아 집중치료실 지원 예산 감소에 대해서는 이것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사업이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검보의 기본 입원료 수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국가재정과 검보 사이에 조정한 것입니다. 그 밖에도 암환자 영유아 건강관리 노인 건강관리 사업은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미역평가를 받아서 10% 삭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합의 과정에서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관계 그 다음에 일명 유병헌법을 10월 말에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정부조직법에 관해서는 해당 상임이라든지 혹은 TF 같은 데서 논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0월 말에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이나 유병헌법 관련에 대해서도 TF가 빨리 가동돼야 하기 때문에 금일 중으로 세정치민주연합과 합의해서 본격적인 정부조직법 관련 논의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오늘은 제18회 노인의 날입니다. 사업적인 이야기지만 63년에 제가 1963년에 국민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63년에 평화시장에 제가 직공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대한뉴스에 수출 1억 불 달성에 대해서 그 흑백으로 나와서 우리 온 대한민국 국민이 감격하고 수출 1억 불 달성했다고 기뻐했는데 작년에 열 연장을 맡아서 제가 연말에 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우리 수출액이 얼마인가 확인해보니까 5,600억 불이었습니다. 5,600배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60년대 참 50년대 6.25 전쟁이 끝나고 60년대 70년대를 겪으면서 지금 70대 80대 대신 어르신들이 그때 정말 온갖 힘든 시간을 견디면서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해준 결과로 오늘날 이렇게 대한민국이 수출 대국이 되고 경제 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어르신들의 그런 노력과 헌신 정신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이제 변해서 우리가 시대를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은 오프라인의 상거래보다 전자상거래가 훨씬 점점점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가 오늘도 뭐 일간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미국의 아마존 닷컴이 처음에 책장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만 팔더니 지금은 온 모든 물품을 다 팔고 있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실 거고 중국에서 지금 알리바바하고 또 텐센트 등등 이 전자상거래 대기업들이 1년 매출 규모가 우리나라의 20배를 넘습니다. 2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전자상거래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잘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그러나 정부에서도 개인정보법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인증서도 6자리에서 8자리로 바꾼다고 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하지만 전자상거래를 위축시켜서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가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처, 미창부라든지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전자상거래 시대에 맞춰서 불필요한 규제나 불필요한 그런 장애물 같은 것을 없애줘야만이 세계적인 그런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나오고 앞으로 또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안올림픽 게임을 보면서 평창올림픽 대비해서 국무총회께서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지에서 관련 부처 장관들하고 현장회의를 한번 출제를 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사희입니다. 공개할지 Workers 오늘 보고 드릴 순서는 대출금리 동향고하고 일부 은행의 대출금리가 소폭 오른 이후 그리고 그동안의 조치 경고하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대출금리 동향은 금년 1월부터 8월 중에 은행 대출금리는 0.3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금리가 인하된 8월 한국은행이 2.5%에서 2.25%로 25BP 내렸을 때 역시 은행들이 그거에 뒤따라서 큰 폭으로 하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부분의 은행, 즉 13개의 은행은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같이 예? 예? 바라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예? 예. 예. 어디요? 세모 세모. 그래서 은행 13개는 모두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서 대출금리도 인하가 됐습니다만 4개 은행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소폭 상승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은행의 금리 수준을 봤을 때는 3.5% 내외로서 대출금리 인상 또는 인하된 은행 모두 절대적인 금리 수준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면 왜 일부은행, 즉 4개 은행의 경우가 대출금리가 소폭 오른 이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8월 중에 가상금리를 인상한 4개 은행의 경우에는 5월달부터 7월달까지 가상금리를 의도적으로 낮게 유지된 바 있습니다. 즉 따라서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4개 은행의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가상금리를 내려서 특판 형식으로 대출을 장려했던 건데 이게 오비 이락으로 8월달에 다시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가상금리가 정상화되면서 원상금리되면서 기준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상승한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가상금리 인하 폭이 8월 중에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는 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절대적인 금리 수준을 보면 3.5%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금리 조정을 할 때에 대출금리는 조금 있다가 반영이 되고 예금금리는 조금 바로 반영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같이 금리가 인하될 경우에는 예금금리는 바로 인하가 되지만 대출금리는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인하되는 효과가 있고 반대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에는 예금금리는 바로 인상이 되고 대출금리는 나중에 조정되기 때문에 대출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그런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이 오비일약이 됐습니다마는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행의 금리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소폭이 남아 오른 것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가라는 부분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금리 수준의 어떤 변화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서 보다 많은 분들이 자금을 쉽게 조달해서 민생 안정이나 중소기업 발전도 서민경제 활력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드린 금리를 인상한 일부은행에 대해서는 가상금리가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원에서 9월 24일부터 지도를 했는데 상당히 합리적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마침 또 8월 달에 내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오비일학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특판 판매 연장 등의 운영을 실시할 예정이고 10월부터는 금리가 그것보다 좀 더 내려가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모든 업건의 금리의 수수료를 적정화 유도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시장 가격의 결정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비교공시나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스스로 소비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근거와 시장의 압력에 의해서 금융기관들이 금리나 수수료가 적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대출금리 안정과 같은 미시적인 노력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 대책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계 연장륙과 시장 안정 프라이머리 시리오를 통해서 그동안에 사실 어려웠던 건설, 조선, 해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상당히 유동성의 공급을 통해서 부도라든지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금융 경쟁력 강화라든지 규제 개혁 방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기 선도적인 금융산업의 기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41조 경제 활성화 패키지 중에서 금융 부분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또 이런 데 대한 안전 설비 투자자금이라든지 이런 쪽에 조속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만 LTV나 DTI 규제에 합류화를 통해서 가계의 이자 부담과 또 지적 부족 해선을 통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찬조금융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금 우리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것이 기술과 사업성이 있는 기업은 담보가 없으면 금융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기술금융을 확산시키고 모험작업을 육성하는 등의 실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신용평가기관인 TCB를 지정하고 해서 강력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는 비교적 지장 반응이 괜찮습니다. 8월 한 달 정도 기간 중에 약 1,660건에 1조 원의 기술만 가지고 사업성만 가지고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회사들의 보수적인 반응을 타파하기 위해서 우선 감독 체계부터 감독 방식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직원 제재는 앞으로 90% 이상 감축하고 필요하다면 기관 제재 중심으로 가고 또 혁신성 평가 등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이러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매주 한 번씩 제가 직접 현장 방문을 통해서 그동안에 발표했던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금융시장 안정, 창조금융, 경제 활성화 노력에 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서민금융 부당 완화 등 민생안정의 핵심 역할을 적극 수행하겠습니다. 비록 오비락 성격이 좀 있습니다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의 금리가 다소 올라서 여러 가지 걱정만 끼쳐드린 데 대해서도 죄송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가 간단한 불안장은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 탄레그 본다는 얘기죠? 네, 탄레그하고 미리 땡겨서 금리 일을 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과연해서 지금 우리 금융위원회가 동남아보다 더 좀 꾸준석을 예측을 타고 있잖아요. 아오에이 같은 거 보면 다수익이 낫잖아 이런데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은 또 우리 정권의 걱정은 금융 부분이 가장 낫구려 있지 않느냐 혁신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기존의 인식 자체도 다 보이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너무 관치에 그 건물이 빌려져 있거나 그래서 동남아시아보다 못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외국의 대해양략의 비결 때 아오에 아오에 같은 부분은 아주 낮은 상태고 거기다 요즘 또 환영마다 랭화하고 이렇게 계속 보란사하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모든 국회 예산 같은 거 보통 확성할 저쪽 맞추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같이 연말이 돼서 어떻게 어떤가 네, 뭐 지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금융부금이 낙후된 부분이 있는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동안에 이제 금융부문의 자금을 실물부문에 몰아서 지원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작용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 단계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들어와서 금융 규제 대역에 대해서 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한 3,000개 정도의 모든 금융 규제를 내금까지 다 털어 조사를 해서 1,700개를 지정을 하고 그중에 700개를 지금 털어냈습니다. 그래서 규제 강화를 강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이제 담보나 보증 또 보수주의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문제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술금융에 지금 큰 박차를 가해서 앞으로는 기술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기술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거나 투자를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제재를 하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해서 강하게 저희가 이것만큼은 뭐 관치라는 얘기를 들어서라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규제를 없애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드라이브를 갖고 의지를 갖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환율 관련 한 말씀이세요? 환율은 제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 만은 제가 뭐 과거의 기획재정부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뭐 환율 부문도 여러 가지 중요한 거시경제 변수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제가 대응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아끼는 거로 받았으면 되니까? 지금 제가 왜냐면 제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직접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뭐 대부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금리라는 게 이제 단기 자금 내 금리 조정을 통해서 지금 미국의 경우는 뭐 0.25 0.5 뭐 이정도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은 뭐 거의 제로 퍼센트고요. 그게 양적 완화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0%에 가까우시죠. 지금 금융 서비스를 받아서 시험에서 경쟁하는 기업들이 있다던데 미국하고 일본 기업들하고 경쟁하는데 이게 뭐 국립적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까요? 미국하고 EU나 일본은 양적 완화 양적 완화하는 정책 수단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과거에 없었고요. 2008년도에 리만 브라더스 사건 이후로 나왔던 거고 일본의 경우는 그런 양적 완화 정책이 조금 있어 왔습니다. 아니 이거는 양적 완화라고 하는 바로 교과서에 없는 정책 수단을 충만적으로 보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금리 없는 가운데 금리 서비스를 받아서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 우리 경쟁 문제를 키워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공쟁이처럼 비어가지고 이런 행동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칼이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소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권은 한국은행에 있고 또 그러한 전체적인 거시 정책은 이제 부총리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 여쭤볼게요. 네. 그 기준금리의 결정 권한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 일본은행이 왜 아베 총리가 처음에는 양쪽 안 한다고 할 때 한 일본은행 총재를 반발하니까 어떻게 뭐 하셨던데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엔저 엔저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사실은 북인 것까지 시문에 열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그런 건 아닙니까? 네. 하여튼 그 부분은요. 그 한국은행하고 한국은행하고 네. 한국은행하고 또 아니 한국은행이 독립공화국은 아니냐 이 말이야. 대한민국 안에 있는 조직 아니에요. 지금 뭐 법상 상당히 그 국가 법규모를 위해서 함께 현장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지 뭐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률 속으로 이 금리 기준금리의 결정은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합이 아니 이게 일본이나 미국도 마찬가지도 아닙니까? 네. 일본이나 미국도 네. 중앙은행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금융감독원 규제를 집행하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을 발전적으로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건부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금융은 완전히 오그라들어 버렸다고 해요. 뭐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융은 기존 경제 분야에 혈액을 공급해 주는 기능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엄청난 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으로서 금융을 키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말이에요. 97년 이후에 많은 주제 중심으로 우리 금융을 꽁꽁 묶어버리지 않았습니까? 96년 이후에 뭐 예. 공명 정책이 주제 중심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글쎄. 고거는 조금 다른 평가가 있습니다. 위안 이후에 오히려 국민 규제나 이런 쪽이 또 많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조, 벤처기업 등실 이런 데 금융 서비스가 당부 위주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기술력이나 사업성 평가 시스템을 해가지고 하는 좋은 말씀인데 그것도 아무리 시스템만으로도 운영할 수 있는 젊은 인력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모아서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전 한 만 개 흩어져 있던 것을 다 모읍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기술 인력을 따로 만들어서 옛날에 S&P나 무디스 같이 이런 기술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기술에 대해서는 1등급이다 또 10등급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면 은행의 인력은 그게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은행에서는 이제 그 기술 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갑니다. 글로벌 비즈니스 우리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현재 활동하는데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네 뭐 그 부분은 글로벌 비즈니스 능력이 아주 발전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해외 경쟁력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금융회사들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 줘야 되는데 지금 한 8% 정도밖에 벌어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 중에. 그런데 다른 나라의 많은 경우에는 선진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40%는 60%까지 벌어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이제 시간을 두고 저희가 강력하게 또 추진을 해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지금 특히 동남아 중심 쪽으로 많이 지금 격려하고 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북한 목표를 위해서 경제가 위기 아닙니까 위기 그러니까 그 팀웍을 강화해 가지고 뭔가 좀 혁명적인 발상을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금리구 시중 대출금리구 거의 다 제로 상태인데 여기 지금 3% 2%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금융 쪽에 지금 금융 시대잖아요. 금융 시대인데 한 27, 8% 30%가 안 되는 돈이 금융 쪽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금융 정책의 정치에 관한 핵심이 경제를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융 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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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이나 공국적인 목적도 결국은 경제를 살려야 하는 건데 금융 정책위원회에서 이 70% 소산의 자국 우리가 그냥 장자고 있는 이런 투자를 기업에다가 우리 자국 기업에다가 건강한 투자를 하고 그 건강한 투자가 선순환에 대해서 기업들이 살아서 좀 발전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경기도 살리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금융위원회에서 정책을 이렇게 좀 금융 쪽에다가 건강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 거꾸로 돼서 금융 시장이 부동산보다 훨씬 더 자산 운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나라의 자본 시장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하나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부동산에 묶여 있는 자금을 부동산을 어떻게 유동화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금융 시장에 연계시킨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노령화되면서 이제 달랑 집 하나 갖고 계신 분이 그 집을 이용해서 연금을 그러한 주택연금 지장을 어떻게 잘 더 확대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서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 잘 알고 있겠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뭐 계속 그쪽은 이제 부동산보다는 이제 주식 시장 쪽으로 증여도 주식으로 하고 뭐 이런 그런 사회적인 어떤 관념이 이제 정착이 된 그런 반면에 우리는 부동산이 아직은 더 수익성이 높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잘 그 이 점진적으로 잘 이제 조화를 이뤄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주식 시장 활성화 대책을 지금 지금 관계 부처하고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발표를 할 텐데 법 수관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좀 저희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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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진윤님олж Ramson 부처제 선거가 라는 사실inki 아, 네. 궁금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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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실 부분? 네. 네. 4개월까지 시켰다는 거고 하셨습니다. 다른 기준이 인하에 따른 과식을 기울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울여주신이 대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잘해주시길 바랍니다.